나보다 나를 잘 안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이라 나를 장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언제 그리도 외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극보다 넌 극보다도 하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삶이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는 영원한 길으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안아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이라 나를 장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언제 그리도 외로우신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넌 극보다 넌 극보다 넌 극보다도 하신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넌 극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위로 인도하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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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리도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